안녕하세요 첫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유료전입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중 스카이하트 재팬이라는 보잉777 FTD 시뮬러 업체를 알게 되었고 가서 질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사진과 같은 서류를 작성한 후 종원님과 간단한 브리핑 후 탑승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오늘 비행은 이렇게 공항을 한바퀴 돌겁니다 고도는 3000피트를 유지할겁니다 자 그러면은 긴 설명 없이 바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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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리겠습니다.